2021년 7월 20일 슈가이로그 오늘 새벽에 퍼미션 투 댄스가 핫100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밤잠을 설쳐가며 굉장히 기뻤다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약간 바람은 있었지만 못 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로그를 찍게 됐는데 버터 이어 퍼미션 투 댄스까지 이렇게 참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퍼미션 투 댄스가 또 1위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뭐랄까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부담감이 확실하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좋았던 방식인 것 같다 이제 진짜 오프라인에서 아미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아직 다이너마이트, 버터, 라이프 오즈원 퍼미션 투 댄스, 온, 블랙스완 이런 되게 다양한 곡들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그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시간에 로그 끝